금요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실 목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신앙 강좌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 특별히 복 있는 가정이란 어떠한 요소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이해하고 또한 실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먼저 읽습니다 10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박또박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례를 내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일까 몇 퍼센트일까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기독교 분포율은 약 21%라고 합니다 21% 한국갤럽이 2015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1% 그러니까 10명 중 약 2명 정도는 기독교 인이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 우리의 다음 세대 그중에서도 중고등학생의 기독교 분포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응답한 아이들은 몇 퍼센트일까 2017년에 우리 교단지인 기독공부에 따르면요 기사에 따르면 약 3.8%라고 합니다 3.8% 굉장히 작은 숫자요 여러분 이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여러분 체감이 되십니까 100명 중에 4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4명이 안 되는 숫자 요즘에 중고등학교의 한 반의 학생이 몇 명인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 학급당 학생 수는요 32명에서 33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 반에 그렇게 적어요 저희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막 60명씩 있었잖아요 60명 70명 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32명에서 33명이 학급당 학생 수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3.8%라는 말은 뭐냐 그 반에 교회 다니는 학생은 한 명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3.8%라는 숫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이 퍼센트가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아이만 반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할 것이고 그 아이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학원 가지 않고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만 여름에 다들 뭐 학원 다니고 또한 캠프 다니고 할 때 수련회 교회 수련회 참석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대가 낮아지면 그러면 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비율이 높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죠 조사만 나오지 않았을 뿐 점점 더 심각하게 기독교 분포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요 뭘 배울까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 교과 과정에 실려 있어요 우주는 진화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모든 반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다니는 그 한 명의 아이가 손을 들고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발언하는 순간 이 아이는 뭐가 돼요 왕따가 되기 쉽상입니다 왕따가 되기 쉽상 그래서 요즘에 자녀를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그 아이가 실제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소망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으로 키울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 앞에 직면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더 힘들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안 오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그 링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정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온라인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지루해하고 아니면 나중에 듣겠다고 하고 아니면 이 애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장신대 석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쓰면서 한 연구자가 한 연구의 질문입니다 설문입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에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평신도 부모님들 교회에 나오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46.4%가 교회에 빠질 수 있다 라고 대답했고 아니다 교회에 빠질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53.6% 하지만 100명 중에 한 45명은 교회에 빠질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 부모들이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다음 다음의 슬라이드입니다 이 질문의 대상을 평신도에게도 묻고 또 중직자들에게 물었는데 중직자 가운데 중직자는 누구입니까 직분을 받으신 분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인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에 겹쳤을 때 교회에 빠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더 많은 비율이 보세요 평신도보다 더 많은 비율이 내 교회를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의 유산이 흘러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핵심은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의 신앙이 바른 가치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바른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없다 어둡다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은 설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에요 어머니 47.2%가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엄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교회 친구 교역자 아버지는 좀 낫죠 생각보다 아버지는 아무리 직장 다니고 하니까 맞죠 그런데 압도적인 1위가 엄마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를 수련회 같은 거를 준비할 때 아이들이 수련회 못 간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대답입니다 엄마가 가지 말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에요 노수련회 외모가니 이번 집회 때 왜 못 나오니 기도회 때 왜 못 나오니 라고 이야기하면 압도적인 1위는 엄마가 가지 말래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모든 생활을 엄마가 컨트롤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엄마가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 여러분 부모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이는 결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랐던 시대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친구 따라서 아니면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재미있으니까 문학의 밤 이럴 때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한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청소년 또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웬만한 용기와 결단 없이는 누가 그 아이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서의 회심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심 사건 회심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건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회심했기 때문에 구원을 입고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적인 회심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로서의 회심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심했는가 부모로서 회심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반 사회에서 조부모 교육 또 격대교육이라고 하죠 격대교육 대를 건너서 하는 교육 이 조부모 교육과 격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 요즘에 손자 손녀들 누가 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키우잖아요 할머니가 다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할아버지가 유치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엄마 아빠는 퇴근하고 나서야 만나는 게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가리킬 책임이 역시 누구에게 있는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조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부모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 손녀를 위한 회심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돈을 물려줄 거예요 건물을 물려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같이 손붙들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짧은 10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모여 있어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에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데 그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배 드리러 예배당 갈 때에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편 128편은 특별히 가족 가정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존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이죠 경외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자들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복이 있는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은 그 발걸음이 여호와를 향하는 가정입니다 복이 있는 가정은 그 발걸음이 날마다 예배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일어나서 주일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당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나오는 가정이 복된 과정 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이 많아야 복된 가정이다 아니면 자식이 많아야 복된 가정이다 건강해야 복된 가정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다 드리러 나오는 가정 그것도 어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자녀들이 다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예배당으로 나오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일 풍경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토요일날 늦게까지 놀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주일날 늦이 막히 일어나서 조금 일찍 일어나면 오전 예배 드리고 좀 늦게 일어나면 4부 5부 예배 드리고 시간은 들쭉날쭉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옷 가짐 몸 가짐은 혹시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안방에 엄마는 거실에 아들딸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각자 이어폰 꼽고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례하는 마음으로 마치 여호와를 경례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가능하면 거실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바른 자세로 앉아 그 화면을 바치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가정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요 예배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를 드리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흔들리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아 엄마 아빠도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여기냐 아 여차하면 예배는 제껴도 되는구나 예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로부터 멀리 떠나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왜 잔소리예요 들을만 하지 않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잔소리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예배 드려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잔소리밖에 안됩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예배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 잔소리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가정의 엄마 가정의 아빠가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른 예배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마다 예배 빠지고 놀러다니는 아이가 나중에 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말마다 예배 빠지고 학원 다닌 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차하면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차하면 다 예배 시간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렸던 아이가 나중에 직장 생활 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결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신앙의 습관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신앙의 훈련이 더욱더 바르게 자리잡아 갈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부모는 예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의 마지막 보루예요 세상의 예배를 뺏어가려고 노력하여도 끝까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 또 그 역할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고 또 조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만큼은 나의 편의와 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공간을 정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가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내는 뭐 같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의 특징이 뭘까요 포도나무 의 특징 포도나무를 한번 길러보셨습니까 저는 안 길러봤는데 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작은 텃밭을 일구시는데 어느 날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종류의 나무를 키워봤지만 포도나무처럼 기르기 어려운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포도나무는 그 줄기도 연약하고 그리고 과즙이 달콤하기 때문에 벌레가 끼기도 쉽고 또 열매를 크게 맺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마치 포도나무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에 나와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때의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귀하고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남나무는 왜 그럴까 감남나무는요 여러분 감남나무는 수명이 수천년이 가는 나무입니다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면 나중에는 그 수명이 수천년을 가는 게 감남나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어린 감남나무에 빗댄 것은 그만큼 복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 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축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이 흐르도록 신앙의 유선이 흘러내려 간다라는 의미가 이 어린 감남나무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성인 인구가 21%라고 말씀드렸죠 청소년의 기독교 인구는 3.8% 여러분 이 두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느 세대가 무너졌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무너진 세대는 어디입니까 짧게 생각하면 야 청소년 세대 무너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치를 보았을 때에 정말 무너지고 신앙의 대물림 유산에 있어서 실패한 것은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자로서의 참된 의미와 자세를 물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어 바이트를 아십니까 바이트는 교회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바이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죠 각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을 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오늘날 1인 가정 아니면 홀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아니면 조부모 가정 들이 있다면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을 축복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 내려가도록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일같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정이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잘해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한 뉴스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네 명 중에 한 명이 25%의 숫자죠 네 명 중에 한 명이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한 주에 세 끼 이상을 떼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바쁜 거죠 학원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과외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이동하는 중간에 잠깐 나와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김밥 먹고 그렇게 다시 또 학원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밥 먹기조차 어려운데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정 내에서 신앙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물었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에 일주일에 가정에서 신앙을 위한 활동이 전혀 없었다 라는 게 무려 60%가 넘었어요 이거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에 일주일 동안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무엇이라도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기도라도 아니면 찬송이라도 예배라도 큐티라도 하나라도 한 게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없었다는 게 60%가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 나눔과 상담을 한 게 23% 가정예배를 들은 비율이 16% 큐티를 나눈 비율이 7.9% 일주일 동안 아무런 신앙적인 교류가 없다는 것은 1년 내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평생 한 번도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가정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신앙적으로 방치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는 신앙이 좋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신앙성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신앙성장의 도움을 받는 것 압도적인 일이가 출석 교회의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에서 신앙성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파란색이 12년도고 주황색이 17년도인데요 12년도만 해도 압도적으로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17년도에 갈 때 그 비율이 줄어들더니 무엇이 올랐는가 두 번째 보시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신앙성장의 도움을 어디서 받는가 12년도에는 9.2% 였던 가족이 17년에는 16.1% 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정에서 더 많은 신앙성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규격성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과 식탁 다시 말하면 밥상에 둘러앉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밥상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늦게 끝나고 방과 후에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학원과 독서실에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은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식탁에서 건강한 밥을 잘 먹어라 라는 게 아니라 그 식탁이 그 밥상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사회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노벨상의 40%를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어요 노벨상의 무려 40%를 이 전세계의 기업들 가운데 상위 상위 30%의 기업은 유대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몇 명이냐 전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요 약 1300만 명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은 수치 몇 배는 적은 수치인데 그 1300에서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대물림되고 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이를 목숨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를 들을 때에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보면 시간 개념으로 안식이를 지키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요 바벨론 포로기로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성전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지키면서 시간 안에서 안식이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보면 안식일 시간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죠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의 하루를 온전히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이 시간을 혹시 실수라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한 시간씩 더 여유를 둬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직장을 쉬는 것은 물론 승용차도 타지를 않고요 전기와 가스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이 행위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이 딱 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선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때 뭘 하는가 뭘 하는가 가족끼리 모여서 안식일에 밥을 먹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신앙의 대물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유대교 라비가 진행했던 강연을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가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전승하면서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고 대답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비결은 바로 안식일 식탁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식일 식탁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즉 금요일 저녁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라비도 라비도 자기가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금요일만 되면은 기숙사에 부터 나와서 그 먼 거를 달려서 집에 갔다는 거죠 매주마다 집에 가서 뭐해요 금요일 저녁이면 다같이 모여서 안식일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음식 만드는 일도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엄마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려고 하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직 부엌에 있어요 아직 뭔가 더 음식 준비해야 되고 뭐 끓여야 되고 뭐 잘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빠랑 자녀들은 밥 먹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반찬 준비하느라 아직 부엌에 있습니다 아빠가 거의 식사 다 하고 나면 엄마가 와서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이런 가정들이 혹시 아직까지도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요 남편과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묵은 때를 다 털어내고 먼지를 털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유대교회 안식일 전통이에요 이 밥 먹는 시간이 뭐냐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이게 바로 가정예배라는 겁니다 가정예배 유대인의 안식일 저녁식사의 순서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역할이 다 있어요 제일 먼저 어머니가 식탁에 있는 두 개의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건 엄마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촛불이 가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한다 라는 의미로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는 기억하는 10편을 암송하면서 첫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까 아빠는 영정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가 식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은 항상 아빠의 축복을 귀로 듣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에게 평안이 라는 노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잠원 31장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구절로 자신의 아내를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서 포도주에 축사하고요 손을 씻고 전통 유대인 빵들인 첼롯에 축사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축복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쭉 대화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낳는 다음에 마지막에 식사가 거의 마쳐질 때쯤이 되면은 신명기 8장 2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는 기도문으로 마침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그날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족들이 하부르타 이게 뭐예요 묻고 대답하는 것 아빠가 묻고 자녀가 대답하고 또 자녀가 질문하고 아빠가 대답하고 뭐에 대해서 그날의 본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부르타로 그 하루의 시간을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안식일의 저녁 식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식사를 하며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가정은 이 시대의 이 감염병 시대의 유일한 비대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만나지 못해도 이웃들 교인들은 만나지 못해도 가정은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의 대물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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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추얼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식사 때 하는 거예요 밥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상을 잘 준비하고 함께 가족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할 때에 짧지만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정의 예배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먼저 신앙의 바른 교사로 세워지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 제 세 가지 지침 또 당부사항만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성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표현이고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야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교회 건사님인데 교회에서 천사예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천사같은 엄마일 수 없는데 집에만 오면 돌변합니다 막 뿌리 맺게 달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윽박질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어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직무를 맡았다 고등부 사역할 때 가끔 부모님들 중에 몇 분들 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 누구 누구가 우리 아들 딸 누구 누구가 고등부 부서에 있습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그래요 저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모님이 잘 가르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직무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서 교역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먼저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피자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를 주는데 몇 조각을 주느냐 168분의 한 조각 먹으라고 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하겠죠 이게 뭐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무 작은 스티치 아닙니까 168분의 1 조각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어서 부모님이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의 질문을 볼까요 목사필효라는 책에 나온 1919년에 발간된 책에 보면 임직 시취 질문이 나옵니다 임직 시취 질문 이건 뭐냐 집사 건사 장로 목사로 임직 받을 때의 시취 질문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임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 가족 전부가 예수를 믿고 있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임직 안 줍니다 가서 그 가족부터 전도하고 오시오라고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은 뭡니까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소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가정예배를 보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니요 저희는 가정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임직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의 구원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국 교회 초기에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은내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과관외 목사님이 지으신 목사지법이란 책을 보면요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어때요?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다 내려놓고는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는이라 교회 학교는 그 부모 가르치는 것을 보충할 뿐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자녀가 신앙적으로 엇나가는 것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것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면 정말 이 아이의 신앙을 유지하고 물려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바로 서야 하는가 부모가 가정의 자녀의 신앙 교사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뭘 가르쳐줘야지 내가 자녀를 신앙 교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도 모르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나요?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시면 교회 와서 물어보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팀만 드리고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예배를 들으십시오 당장 오늘부터라도 가정예배를 들으세요 저는 우리 가족은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 밤 9시가 되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하면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니요 정말 가장 간단하고 쉽게 드리는 것은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 한 구절 봐도 가정예배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더 좋은 가정예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더 더 좋은 가정예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신앙적인 교류가 없던 가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신앙 교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9시가 딱 되면 다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고르고 그 찬양 같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순서대로 요즘 저희는 10편을 읽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 아이들은 적죠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노트 적고 제 아내도 적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노트에 짧게 한 줄의 감사 기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 문 드리고 마치면 한 10분 안 걸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정예배를, 이 가정의 리추어를 매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해요 어쩌다가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운전하고 아이들 아내와 아이들은 옆에 있고 뒤에 있으면서 차 안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휴가 때 멀리 가잖아요 그 챙겨갑니다 성경책과 노트 챙겨가서 그 숙소에서 9시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리추얼이 중요한 겁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애들이 이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당장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억되고 각인되고 새겨지는 것은 뭐냐 내가 어릴 때에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함께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드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고 바로 각자 침대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를 해줘요 구도해주고 사랑해 굿나잇 하고 나옵니다 이 리추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바라기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단 5분도 괜찮아요 아이가 정말 늦게 들어오면 그때라도 잠깐 붙들고 예배 드리십시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양치는 하잖아요 씻진 않습니까 그 시간만큼을 떼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 번씩 읽고 기도하고 사랑한다 표현하는 것 그 가정의 리추얼과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워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복 있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배 드리는 가정 한자리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가정 또한 함께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임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소망교의 모든 가정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